광주시가 근로자 고용한적을 위한 광산일드림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. 광산일드림센터에서는 기업지원, 전문인력양성, 이전직전문취업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특히 자동차, 가전기업 등 위기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심리, 취업 상담을 통한 1대1 맞춤형 전환 배치, 구인, 구직, 직접 일자리 연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. 이와 함께 위기산업 근로자들을 인공재능과 공기산업, 친환경자동차 등 광주시 미래성장산업 인력으로 전환해 일자리 창출에도 나설 계획입니다. 광산일드림센터를 통해서 산업 전환기에 기업이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위기 근로자들이 신성장산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. 광산일드림센터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서비스 이용 등 자세한 사항은 광산일드림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. 광산일드림센터가 지역 일자리 허브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봅니다.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에서 헬로광주 정재현입니다.